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른이 돼서 서울에 올라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공사장, 막노동, 채소장사, 노숙생활을 전전하기도 했지만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됐습니다. 간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터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병원에선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했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큰 수술대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놓으며 생사를 찢는 고통 중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지금 전 깨끗이 회복돼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일부를 나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 이제는 선교 흥금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후원자님의 귀한 물질의 후원이 다음 세대와 변하지 않는 복음 전파 사역에 귀하게 쓰이길 기도합니다. CTS 영상선교사로 함께 통참해 주십시오. CTS 후원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영상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정기 후원 문의 026333-1003 026333-1003 ADV3L 10,000타입 당신과 함께 통참해 주십시오. hatch 2,000타입